5번 매트 3번 경기 곽도현님 김정환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힘을 받아서 힘이AD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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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깊다 오른다리 세우고 오른쪽 칠 준비해 이제 끝! 에이프 30초 남았다 이봐! 이봐! 잠깐만요 형 잠깐만요! 에이프 나왔다 이거 어깨도 들러가고 괜찮아 하나도 안 깊어 팔 주지 말고 팔 조심! 마음먹으심 하면서 다 빠졌다 그만 풀면 돼! 그만 풀면 돼! 코로나 잘 조심하고 됐다 바로! 굿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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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환아 점수 똑같아 먼저 해 먼저 해 고으툰 가입니다! 그렇지! 삼촌 이거로 두지 말고 돌아야 돼요! 다이스! 야 돼! 돌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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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hn 삼촌 다윈 해! 발이! 안 돼! 그냥 3분 20초! 머리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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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직 점수 안들어갔어 상대 무릎찍여야 돼 점수 똑같은 2분 50초니까 2분 50초 맨팔 프레임 넣어야지 상대 무릎 들어오잖아 상대 등 바닥이 낮게 오케이 놀아 놀아 머리 박고 머리 박고 유지해 유지해 어깨 3점 들어갔어 하나 하나씩 거투를 하나 하나씩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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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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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운드 굳이 갈 필요 없어 상대 무릎찍 오륜팔 2속 올라가 상대 결단에 걸어주게 이제 마주셔도 되겠다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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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, 다리 넘겨, 그만 오른발 넘겨, 그렇지 됐다 우리 뒷전환에 다행버스, 다시 뺏어 다시 뺏어라, 다시 뺏어라 얘가 다음 판 체력이 티바꿉니다 방전 경우랑 팀에 자, 티바꿉으로 티바꿉을 잡아 먼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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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먼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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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굴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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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러 육팡을 패스하면서 머리 막으면서 해 패스 머리에, 머리에,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 자, 패스 높아게 할 거 없다 자, 너 왼쪽으로 날아갔는데 조심해 지금 팔 잡혔어 왼쪽 그리째 조심해 1분 남았네, 1분 아, 니껏 좋아 머리 박고, 머리 박고 오오오 자, 트레이징으로 또 파이팅해요 2점 더 들어갔어 2점 더 들어갔어 2점 더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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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 더 뺏어 2점 더 뺏어 서로 할게, 서로 할게 2분. 싸인만 유지! 10초. 뭐 하지마. 2분. 바로!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